오늘은 싱글벙글 여자들이 언제 결혼을 생각하는 시기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자가 30대가 넘어가면 어째서 결혼에 집착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가시길 바라죠. 한국에서 별 볼일 없는 직업이고 미래 없으면 결혼하는 게 맞겠지? 라는 글을 보시죠. 우선 나를 설명하자면 30대 중반인데도 회사 한 군데 오래 정착 못하고 아직도 떠돌아다니며 돈도 흥청망청 쓰는 스타일이야. 직업도 변변치 않고 미래가 없어 직업 특성상 40살 넘어도 200정도 벌려나? 현실적으로 결혼 못해서 생각 없었는데 직업 좋고 다정한 남자 만나서 연애를 시작 중이거든. 내 친구 중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전화하면서 말하는 게 우리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직업도 아니라서 어느 정도 괜찮은 남자 만나면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돌려돌려 말하더라고 원래는 나보고 결혼하지 말고 자기랑 평생 놀자는 친구였는데 말이야. 친구는 직장도 정년 보장되고 돈도 착실히 모아서 직장생활 4년 만에 1억 모았어. 여자한테는 비혼 비출산이 났다지만 요즘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말 같아. 라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 30대 중반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여자는 전형적인 한국 여성 스타일로 미래를 계획하지도 않고 흥청망청 모든 돈을 다 써버리는 타입이었다는 거죠. 여자에게 비혼과 비출산이 났다고 사비운동을 주장하는 한국 여자였지만 그녀는 다정하고 직업 좋은 개호군함을 만나니까 곧바로 설거지를 노리는 한 마리의 야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나도 비슷한 상황이다 자기 일 도전해보고 안되면 취집으로 노선 바꿀거다. 같은 식으로 결혼을 마치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낌이 딱 오시죠? 하나의 케이스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94년생 올해로 31살인데 모은 돈이 없다라는 한국 여자를 보겠습니다. 취업 자체를 엄청 늦게 했어 그 전까지는 알라하면서 학원 다니고 배우러 다녔다. 라는 이 부분에서 벌써 이 한국 여자는 지잡 때도 안 나오고 직업 전문학교를 다니며 내일 미용 간호조무사회 겸 미용을 하고 있을 게 눈에 보이시죠? 그녀는 31살까지 살면서 350만원을 모은 당당한 한국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차차 결혼하는데 자기는 결혼은 커녕 모은 돈도 없다면서 결혼에 대해서 현타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92년생 올해 33살인데 빚만 있다 94년생 31살인데 빚만 3000이다. 라는 어지러운 한국 여자식 마통론으로 모은 돈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자신이 돈이 없을 때 결혼을 생각한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시나요?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 있고 남자친구도 그런데 나 모은 돈도 없고 빚이 많아. 리볼빙빚 500만원 카카오뱅크빚 300만원 도하 800만원 빚이 써 모은 돈은 코로나 때 천원이라 허버허버 다 날렸고. 라는 한국 여자는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합니다. 남자들은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하거나 더 힘든 일을 찾으며 자신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돈이 없으면 결혼을 한다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여자들은 미혼 백수 모은 돈 적은 30대 너무 불안해서 여성시대만 보고 있어. 같은 식으로 인터넷에 중독되어서 인터넷 속에 달콤한 무지성 공간만을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회사 관두고 1년째 강제로 쉬고 있다는 이 한국 여자. 혹시 나라에서 칼 들고 취직하지 말라고 강제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결혼주의자인데 나이도 많고 백수라서 결혼 어려울 것 같아서 초조해 솔직히 남자들은 20대만 찾잖아. 라면서 돈 없고 나이 많아서 결혼 못할 것 같은데 남자들이 20대만 찾아서 짜증난다는 이 한국 여자. 자신의 상황을 깨려는 노력은 없고 오직 불평불만 가득한 상태로 결혼에 모든 신경이 다 쓰여지는 한국 여자들의 모습.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자는 돈이 없고 인생이 망한 것 같을 때 결혼을 선택하고. 남자는 돈이 많고 인생이 풍요로울 때 결혼을 선택한다는 걸요. 결혼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남성들이고 부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갑이 되는 결혼이라는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저는 여자들이 결혼을 어떨 때 선택하는지 팩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비혼 비출산이 여자에게 유리한 걸 알지만 모순적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한국 여자들을 보면 역설적으로 결혼과 출산은 여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